지민이 당황해 난 화연이 당황해 께서 즐기셨다 서열이 당황해 천천히 시계를 하잖아 아이고 왜 이렇게 이거 딱 잡기만 해줄게 다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아니 얘가 뭐 있는지 몰라 잘해봐 잘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희가.. ㅋㅋㅋ 하고 쫀득 혐이했다! 3.. 이야.. 6.... 10.. 9.. 8.. 7.. 양념.. 반칙! 3.. 2.. 1.. 에이!